출리는 불기소 꽃 빠진 검사 판사 이 법인 놈들아 싹 까라 업자 법이 공바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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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까라 업자 계속 써주세요 싹 까라 업자 김학위도 무죄 판결 장모도 무죄 판결 검사 판사 짝자 법이 공화국 표창장이 4년이며 출리는 40년 장모는 400년이 아 그래야 정상이지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지 법이 공화국이냐 있어도 빠진 검사 판사 이 법이 공바부 다 싹 까라 업자 법이 공바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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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